자, 들어가 볼게요. 아아아, 하나, 둘, 하나, 둘, 어. 자, 오늘 고전시가의 주제, 이게 지금 너희들한테 문학에서 지금 뭐하는 거죠? 문학에서 문학 개념어를 넘어서 지금 문학의 갈래, 갈래의 특징 중에서 좀 너희가 어려워하는 고전시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전시가. 그래서 고전시가를 아는 친구들이 상당히 또 더 문학적으로는 되게 내공이 센 친구들인데 원래 우리 특강교제 오늘 갖고 오고 있었던 거 기억나지? 갖고 온 사람. 특강교제, 문법 문학 특강교제, 검사. 내신 끝나고 할까? 내신이니까. 일단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 특강 문학 문법 특강도 했는데 뭐 내신 끝나고 또 검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린 여유가 좀 있지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는 문법 문학 질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주입과 인출. 일주일 동안 생각난 사람. 주입을 3시간 했으면 인출 7시간 한 사람. 너희 다 마스크 썼구나. 나도 마스크 쓸게. 이 마스크는 이건 되게 두꺼운 마스크인데 이건? 말하기 힘든 마스크인데? 이거 두꺼운 마스크는 뭐야 내가 쓰니까 너무 예뻐서 또. 야 반덕 청개구리야? 내가 어? 어이 마스크 벗으니까 이쁘네. 너 마스크 벗고 다녀라. 저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내 얘기하고 있지. 너 농담이지 지금? 난 널 쳐다본 적도 없는데. 잘생겼죠. 잘생긴 거지. 그정도. 야 요새 애들 다 잘생긴 거지. 잘생긴 거야. 진짜로. 나 닮았잖아 쟤. 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잘생긴 거야. 알겠지? 그래서 특강은 좀 있지만 원래는 그거 들어야 됩니다. 문법 문학 특강. 주입과 인출 생각했습니까? 인출. 주입 3시간 했으면 인출. 꺼내는 걸 꺼내는 시간 7시간 갖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잘 꺼내는 놈이 진짜 공부 잘하는 거다. 그리고 뭐지 왜지 하라는 거. 그치 항상 왜 그런 거지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 알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럼 고전시가 갈래가 볼게요. 자 유교적 가치가 보자. 유교적 가치란 말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유교. 우리나라 종교는 3가지가 있죠? 유교가 있고 의교가 있고 하나도 뭐 있어요? 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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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근데 기독교적인 글은 그렇게 없으니까 가끔 있습니다. 김현승의 눈물이라든지 절대자가 스님, 부처님일 수 있지만 기독교인 것도 있어요. 그 시인 자체가 기독교인이라서 하지만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기독교가 문학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이지 않아서 유불선이라고 하죠. 유불선. 그치? 그러면 유교적 가치가 뭐겠습니까? 송, 효, 절. 절이 뭐야? 절개 혹은 예절. 송효절은 유교적 가치라고 한다는 거. 필기했니? 필기만 해야 돼? 인출할 줄 알아야 돼? 인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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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한 명. 지금 예서가 지금 오늘 또 독감. 인지 뭔지 또 늦으니까는 급 찍는 거예요. 급. 그다음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불교의 가치는 뭐예요? 이건 상식으로 알아줘야지. 불교하면 가치가 뭐예요? 불살. 불살? 그렇죠. 원래는 자비죠. 자비. 자비를 베풀어라가 불교예요. 또는 뭡니까? 불살사리. 불? 불생? 불살? 불생? 뭐예요? 할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죽이지 않는다. 이게 불교죠. 또, 아, 어, 어우, 잘한다. 윤회. 윤회도 불교죠. 어우, 진짜 잘한다. 윤회, 불교입니다. 윤회가 뭐죠? 죽었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 순환론적 세계에 가는 불교. 솔직히 기독교는 기독교는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왜?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스트레이트래요, 그냥. 하지만 불교는 죽었으면 다시 환생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전생에 만났던가? 뭐 이러는 거죠. 너랑 나랑 이렇게 만났다라는 건 전생에 네가 내 노비였다라는 거죠. 양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그랬는데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만난 거야. 이렇게 스승과 제자로. 아니야. 네가 마님이었을 거야. 내가 종놈이었을 거고. 전 이게 불교예요, 불교. 불교는 전생에 우리가 무슨 인연이 있었다. 이 연기설, 인연. 지나가는 개미도 옷김만 스쳐도 전생에 인연이 있었다. 이게 불교예요. 이런 걸 종교학을 가르치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 하지만 이런 게 문학에 녹아있을 수 있다. 외우고 있어? 이해했어? 나중에 꺼낼 수 있어? 그다음 도교는 뭐예요, 도교는? 도교는 약간 이런 거. 무위, 자연. 무위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위의 반대말이 뭐야? 인위, 인위, 인위. 이 인위를 강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인위가 뭐냐면 인위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인 거죠. 너희 대학 갈 때 엄마가 너를 인위적으로 시키고 있니? 즉, 무의적으로 시키고 있니? 약간 좀 부모님의 인위적인 행동 때문에 학원 다니고 대학 간다. 이렇게 가눌 수 있죠. 무의적으로 대학 간 애들 누구예요? 부모님이 공부해라는 말을 하나도 안 하는데도 스스로 놀다가 공부하다가 하는 건 무의자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건 무의자연. 인위적이라는 것은 뭔가 정부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조직화해서 인위적으로 움직인다는 인위적인 거예요. 이 인위적의 핵심은 누구냐? 공자예요. 공자. 공자. 도교를 만든 사람은 노자. 이거는 이제 기원전 중국의 사상가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무의, 인위가 무의자연이 도교고 도교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도교 가볼게. 도교는 그래서 신선. 신선적인 것들이 도교고 그 다음에 신선이 타고 다니는 게 뭐게? 마리개, 돼지개, 뭐게? 그럼? 그건 홍길동이 있고 그건 개념태고 신선이 타고 다니는 거 뭘까요? 학 타고 다닌데 불쌍한 학을. 그 연약한 목 잡고 그래서 학, 신선, 노교, 노자, 무의자연은 다 도교. 도교 하면 또 뭐 있죠? 무릉도원. 무릉도원이 뭐죠? 이상세계지 얘들아. 근데 무릉도원까지 갈 때 발견한 게 뭘 보고 갔어? 무슨 꽃?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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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가 무슨 꽃이야? 복숭아꽃. 도와는 수능 문학에 엄청 나와요. 도와꽃. 도와꽃. 도와꽃은 복숭아꽃. 복숭아꽃 보고 갔다니 무릉도원. 무릉도원이라 도교. 도와는 무릉도원. 도와꽃은 이상세계. 몇 가지가 나와야 되는 게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문학 개념은 아닌 것 같지만 문학과 관련된 조금의 상식들이고 이런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문학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앞으로. 됐죠? 문학을 너희가 지금 하는 건 되게 좋은 게 고3 수능을 가더라도 문학은 빨리 끝내야 돼. 문학은 정말 잘해야 돼. 그래야 시간을 세이브해서 시간 세이브한 거를 독서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학을 잘 많이 안 하면 문학에서 벌써 버벅거리거나 문학을 틀려버리면 안 돼요. 고3 때 내신 때까지 문학 나와요. 그런데 문학이 안 잡혀 있는 애들은 진짜 어떤 애들 그러더라. 고2 내신인데 엄청나게 외워도 틀려와. 그런데 옆에는 나 공부 안 했어. 내신 공부 안 했어. 그런데 풀면 하나 틀린대. 왜? 그냥 원래 잘 푸는 애들. 국어를. 작품 몰라도 이건 이거잖아. 이건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렇게 풀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내신이. 원래 수능형만 잘해도 내신은 나 이 작품 모르는데도 풀 수 있죠. 그런데 내신만 있는 애들은 모르는 작품 나오면 막 기겁을 해요. 기겁을. 너무 아는 작품 달달 배우고 이건 그래서 수능형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너희가 그런데 지금 나한테는 약간 수능형을 배우는 거지요. 약간 데모도 수능형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왜 했지? 여기까지 자 어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탁하고 너희들한테 써봐 하면 너 이렇게 되겠지 이제 아이 솔직히 집중 안 했는데 아니 집중은 했었어다니까 니네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야 쳐다보고 그냥 아는 척해 근데 저게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간 놈인지 이마로 받아쳤는지는 모르거든 그게 나중에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랬잖아 내가 상동고건 부명고건 백점 맞은 애들 보잖아 자 저거 봐 그럼 정말 내신 이번에 1학기 백점 맞은 애 있잖아 백점 맞은 애가 이거를 똑같이 쓰라니까 근데 걔가 그 동네에서 그 주변에서 똘똘하다 백점 맞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어 걔는 그냥 걔가 한 중간 이하 정도라고 생각해 다 친구들도 다 백점 맞을 놈은 딴 놈이 딴 놈들이 똘똘하고 있었거든 모의고사 잘 나오고 막 이런 애들 아 저 백점 맞아올게요 걔네가 백점 못 맞았고 백점 못 맞으래 애가 백점 맞았는데 어 니가 백점이야? 근데 여기 앉았지 항상 백점 맞으면 주입 잘하는 애들 앞에 앉아요 딴 데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어떻게 하냐면 방금 쓰고 자 저거 봐 그랬더니 백점 맞을 것 같은 놈들은 아 하고 구멍이 뻥뻥 나 있는 거야 몇 개 못 적더라고 근데 백점마저 온애를 봤더니 이 단어를 똑같이 쓰더라고 와 얘가 왜 백점인 줄 알았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깜놀 깜놀했어 깜놀 역시 인출을 잘하는 애가 공부 결과는 좋다 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또 적을 거니까 제가 적은 거 한번 보자 얼만큼 적었어 적은 양을 볼게요 오 많이 적었어 오 오 오 저기 내가 아까 필기한 거랑 비교해 봐 다 적은 거 맞아? 놓친 거 없어? 신선학 무릉도원 적은 사람 이쪽 라인 안 적었잖아 지금 어 적었어? 이쪽 라인? 어 그래서 요것만 적었어 지금 요거 요거 아 이렇게 3년만 공부해 봐 서울대 의대 간다니까 아 이제 서울대 의대는 여기에다가 조금 IQ가 필요해요 조금의 IQ 한 140대 정도 필요해요 서울대 의대는 이 자세에다가 서울대 아이 140, 138 그 정도가 좀 필요하죠 뭐 105 그러니까 IQ가 105인데 이렇게 연습하면 서울대는 갈 수 있어도 서울대 의대는 좀 힘들어요 IQ도 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공부할 때 근데 IQ 이전에 이런 태도만 갖가지라는 거 이제 잔술이 됐지? 이제 내일 내신 할 때도 인출해야 된다 다음 주부터 어 내신 인출해야 돼 자기 수양 간다 자기 수양 뭔지 알겠죠? 수기치인 이런 거 보자 이런 거 단어 외우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닫고는 남을 다스림 뭐라고 한다고? 수기치인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린 후 남을 다스린다 자기 자신을 먼저 남을 다스린다는 놈이 자기 자신도 컨트롤 못하고 자기 자신의 마약과 도박과 술에 빠져 있으면서 야 니네 똑바로 안 해 이러면 안 되겠죠 수기치인은 그런 의미입니다 평생 기억하세요 끝 원래 이 단어보단 이 단어가 더 멋있는 단어죠 끝 이건 정치인들한테 많이 할 얘기고 그 다음 자 요거 시조 시조 갑니다 요 시조 이 시조 워낙 유명한 거기 때문에 자주 나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고인도 날 못 보고 오는데 고인이 이 고가 뭐니 옛고죠 옛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최린이가 한자로 공부했었어 어렸을 때 공부는 지금도 하고 있어 와우 그 한자가 우리나라 어휘력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중요한 모든 독서는 다 한자거든요 한자 한자를 하는 거 되게 잘하는 거예요 국어 잘하기 때 좋습니다 근데 중3 때까지 한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한자를 몇 급이야 그러면 몇 급이야 5급 6급 보면 되겠다 4급 3급 뭐 급수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급수 2급인데도 다 까먹는 애들도 있어 그때만 기억하는 애들도 있고 해가지고 잘했어요 고인과 옛고니까 뭐냐면 이게 누구냐면 옛날 사람인데 사자가 본받아야 할 성인을 말하는 거야 옛날에 먼저 나보다 먼저 학문을 했던 성인 나보다 먼저 학문했던 고인 선배님 공부했던 선배님 또 날 못 보고 왜 죽었으니까 나는 누구냐면 나는 이황이야 이황 자 이왕에 고인도 날 못 보고 도산 12곡이야 도산 12곡 도산 안동 도산서원에 있는 그러니까 이왕의 서원이 도산서원이었어 경상도에 안동에 거기에서 지은 12가지의 노래가 도산 12곡 중에 하나야 그런데 나도 고인 못 봬 왜 돌아가셨으니까 이미 우리 인연은 끊겼어 고인을 못 봐도 야 여던길 이게 가장 중요해 여던길이 가장 중요해 여던길이 뭐냐면 학문의 길이야 학문의 던길 가던길 여던길 여던길 무슨 길 그분이 학문을 하던길 학문하던길 네 앞에 있으니 내 앞에 있겠지 왜 고인이 공부했으면 그분이 쌓았던 책들 내가 나가니까 앞에 그분이 공부한게 있겠지 앞에 있으니 내 앞에 있으니 여던길 여던길 알패 있거든 오 야 대박이다 이거 이거 무슨 법인 줄 아냐 이거 표현법 알아 이거 무슨 표현법일까 여던길 앞에 있고 여던길 알패 있다 앞에 있는 말을 단어를 잡아다가 뒤에 또 하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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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 이거 아니지 이거 돌고 도는거고 바나나는 맛있어 뭐야 맛있어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르면 기차 기차는 빨라 이거 알지 어 이거 명매이 끊겼나 이거 백년 된 우리나라의 전통 동요인데 알지 어 이거 몰라 와 작년에도까지 알았는데 이거 아 이거 점점점 이거 몰라지겠구나 이 노래를 알지 들어봐 어디서 들었냐 이런 노래는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 높아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 뾰족해 뾰족한 침 침 맞으면 아퍼 아프면 병원가 이런거 이게 무슨 법이야 연쇄적으로 잡는다 그래서 연쇄법 이해하고 기억하는 거야 아 나 마스크 쓰니까 답답한데 답답해 저도 돼 공식적으로 이제 마스크 마스크 아예 안쓰는 걸로 됐단다 모든 데서 다 써는 건 좋아 왜냐하면 지금 독감 유행하여 독감 독감 유행하게 합니다 이거는 너무 두꺼운 마스크 알죠 이거 이건 좀 얇은 마스크 마스크 써야 좀 안심이 되죠 그래서 연쇄법 기억하는데 연쇄법이 아까 봐라 바나나는 뭐 맛있어 기름은 바나나 바나나는 기럭 기름은 기척기 단어 하나 연쇄했지 얘는 뭐야 이거 단어 하나야 억구야 이만큼을 연쇄했다는 것도 특이한 거예요 이만큼을 무더기를 연쇄했죠 됐습니까 여던 길 앞에 있거든 학문하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쩔고 무슨 말이야 서리법이겠죠 꼭 따라가겠다 의지 뭐에 대한 의지 학문에 대한 의지 이게 도산시비곡 이왕이 쓴 건데 이게 선택지든 어디든 잘 나와요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수능 때까지 기억해 줘 한 번 기억했는데 평생 기억해야지 뭐 수능 때까지가 어딨어 기억력이 좋으면 어른 됐더라도 어 나 도산시비곡 옛날에 죽은 사람들 배웠는데 그래 이왕이 얘기했잖아 그럼 네 자식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학문하던 길 따라가야지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좋은 거죠 인출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한다 아 그게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인 거죠 원래는 아 그 인출의 끝은 없죠 인출을 내가 1년 뒤에는 인출 그만해 아직이 아닌 거죠 원래는 끝까지 인출하고 싶은 거죠 너무 머리가 아프려나 너무 머리가 아프려나 너무 많이 인출해서 됐죠 이거 기억해라 끝 됐습니까 오케이 자 충이요 충과 효는 알겠죠 자 이거 한거시팔고기 너희도 이거 우리 이거 얘들아 이런 시조를 고1 고2 고3 때 원래 우리 중3 때 2학기 때쯤 2학기 때 니네 내신 별로 필요 없는 거 알죠 특목고 외에는 중3 2학기 때 내신 확 들어가 신이 안 쓰거든 오히려 지금보다는 7월달 8월달부터 이번 여름방학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우리 이런 거 다 외우자 아예 중3 때 이런 거 다 외우고 올라가자 고등학교에 현대식 그래야 니네 고1 고2 내신 좋아진다고 했죠 그죠 원장님이 다 그런 거 만들어 줄 테니까 원장님은 다 그런 걸 교재로 만들고 특강 인강으로 찍어서 줄 테니까 집에서 들으라고 시원세라도 듣고 원장님의 또 인강도 또 꾸역꾸역 들어주면 좋겠고 그걸 또 관리할 거고 그래서 우리 사계 중3 애들은 올라갈 때쯤이면 더 더 더 많이 하는 걸로 가서 고1 때 진짜 내신 1등급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면 근데 우리 사계가 주입만 할까 주입을 되게 많이 시킨다는 거죠 문법 문학 현대식 고전시가 독서 5위 다 주입시켜 줄게 까지 끝나야 돼 우리가 인출까지 해줄까 인출까지 해주세요 그래봐 빨리 인출까지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리 안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제가 혼자 인출할게요 는 그런 애가 없거든 그건 진짜 이동 이 안에서 정규 1등 하고 싶은 애들만 인출을 하거든 내가 너희가 믿으면 나도 인출 잘 할 거지 라고 믿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인출까지 하게끔 강제로 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충요 생평해 평생 사는 거에 원하는 것은 다만 충요뿐이로다 하는 순간 얘가 유교적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충요인데 이 충요는 약간 얼루 가는 줄 아냐 너네 너네 고전시가 하면 고전시가 만났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는 게 뭐게요 고전시가 만났다 제일 먼저 떠올라는 게 뭘까 자연이냐 or 뭐야 혹세냐 이게 되게 많은 이분법적인 행위죠 어떨 때 고전시가 만날 때 이거는 뭐 엄청나게 중요한 이분법적인 거 이분법이 뭔지 알죠 흑과 백 이런 거 남한과 북한 옳고 그리고 엄마와 아빠 이분법 그래서 고전시가 만나면 시작 자연일까 혹세일까 물론 자연은 긍정 속세는 부정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겠죠 어 그러면 여기서 자연 속세란 말이 나올까 아니면 자연 속세를 얘기하는 자연물이 나올까 야기야는 자연물이 나오겠죠 음 그래서 그러면 충요는 자연이니까 속세일까 음 요거 요거는 충요하면 뭐가 돼 과거 성공 성공 벼슬 그래서 얘는 속세에 가까운 단어예요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일 말면 충과 효 말면 금수나 다르리랴 금수가 뭡니까 금수는 동물 서리법 서리법 다르리야 서리법 이런 거 서리법이 뭐지 답을 알면서 물어보는 거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답을 알면서 물어보는 거야 답을 알면서 물어보니까 서리법이에요 마음에 하고자 10제 황황 급한 마음에 10년을 허둥지둥 했다 라고 했죠 봐봐 허둥지둥 됐다고 했지 이게 무슨 말일까 얘 지금 과거 급제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야 이런 거지 사법고시 하려고 10도 한 거야 이거 10년인데 안 된 거야 그렇게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가는 게 고전시가예요 됐지 우리도 우리나라도 그거 있잖아 왜 쉽도라고 해가지고 생각나서 얘기한 거야 이거 뭐라고 한거 18곡이야 얘들아 외웠니 그다음 자 충이다 뭐 이런 거 가자 얘들아 충 연군지정 연군지정이 뭐야 임금이 사랑하야라는 거 이런 문학 개념어 같지 않지만 그래도 선택지 어디 나온다 이거 얘들아 선택지가 뭐야 1 2 3 4 5 이렇게 나온 거 이거 선택지에 언급되는 단어들도 있는 거예요 연군지정 임금을 향한 변화문 사랑을 연군지정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하미인곡 북미인곡 이런 것들 연군지정 없었니 필기하고 외웠니 충신연주지사 충신연군지사는 뭐냐면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남녀의 연인관계로 표현했다 이게 사미인곡 송미인곡이에요 충신연주지사 임금과 나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얘기했던 것도 충신연주지사 회고가 회고가 뭡니까 과거를 생각해서 지은 걸 회고한다 그래서 회고적이다 회고적이다 이 작품은 회고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과거 이야기가 많다 이거를 회고적이라고 합니다 니네 집에 가서도 어때요 할머니 만났을 때 할머니가 어이구 왔어 어이구 내 손자 옛날에는 말이요 하면서 옛날 얘기 꺼내주시는 분들은 다 회고적인 분들인 겁니다 기억했습니까 그 다음 절의가 풍선과 의리를 노래한 작품을 절의가 성산문의 시조 같은 거 사육신 이 몸이 죽어 죽어 골백번 일백번 고쳐 죽어 이런 것들도 절의가 절명시도 있죠 한일합방 된 뒤에 절명시 쓰고 황연의 절명시 나라가 망했으니 죽고 자기가 그 시 쓰고 자살한 것도 있습니다 절명시 절의가 사군자 매난국주 매난국주 이걸 뭐라고 한다 사군자라고 하죠 이 사군자를 주로 어떻게 했지 얘들아 묵하로 그리는 거죠 왜 그리는 거야 사군자를 그림으로써 뭐 하는 거야 충 매난국주 뭘 의미하지 얘들아 이거 지수 당연히 절개죠 자 시작 매가 뭐라고요 매가 뭐야 매와 난초 국화 대나무 근데 이 국화도 절개라는 걸 잘 모른다 얘들아 국화 국화꽃 국화꽃은 언제 피어요 언제 맞아요 국화는 가을이에요 적으세요 국화는 가을입니다 이거 알아 이거 다 문학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상식이란다 얘들아 조명에다가 이거에다가 날 더워져서 이제 난 더워 이제 국화는 무슨 언제라고요 매화은요 매화은요 매화 겨울 수세요 되게 문학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다시 매화은 언제라고요 국화는요 새나무는요 사시사철 난하고 죽은 겨울이 없죠 그래서 매화은 언제라고요 겨울 국화는요 가을 이건 상식입니다 문학적으로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계절 달라요 하지만 어떤 걸 지지절 여기 하나 더 있지 도영아 매난국죽 하나 더 무슨 자연물이 있을까 매난국죽 하나 더 똥 똥이 뭐야 소나무 송진이라고 송진 어 소나무 시작 매난국죽송 매난국죽송 입니다 야 근데 진짜 오늘 배운 것들은 다 꺼낼 줄 알아야 돼 그게 자식 땐 돌이라고 했죠 수학도 그래요 영어도 그렇고 학교도 그래요 인강도 그래요 자습도 꺼낼 줄 알아야 돼 그게 엄마가 투자해 스카 비용을 배준 비용도 꺼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0번 얘기하는데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도 내신이니까 이 얘기 안 들을 거니까 오늘까지 들어 그리고 내신도 꺼내는 거예요 내신 가부터 선생님 연락 주입시켜요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누구 100점 맞고 누구는 두 개 91점 맞고 와요 내신도 야 내신 100점 맞아야 돼 야 사기에 겨울반 애들이 내신 가서 91점 88점 맞으면 겨울 못 돌아와요 내신 일단 80점대 겨울반 아니에요 여기는 설마 중학교 그런데 요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준 나오는 수세입니다 중3 애들 거 옛날 같으면 중3은 정신이야 틀리게 요새 아니에요 요새 중3은 고등학교 1학년 선행 같은 느낌이 나요 내신이 왜냐하면 중3에 100점이 하도 양산돼가지고 그래서 중3이 그냥 엄마 하루 전날 공부할게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다음 80점마저 다음에 보기에 가을이나 여름반 내려간다 진짜죠 어떻게 내신 80점대 맞은 아이가 겨울반에 들어와 그건 가을이나 여름반이지 100점이나 하나 틀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 귀도 잘하고 월들도 잘해야 돼 인출 잘해야 돼요 너희 점수 볼 거야 내가 볼 겁니다 진짜 기파랑도 하는 거 알아? 기파랑 초등도 있고 기파랑 중등도 있어 기파랑 중3 애들 있잖아 진짜 기파랑 무서워 기파랑 중2 중3 애들 엄마들 이번에 션 봤잖아 수지건 어디건 목동이건 하나 틀렸다고 화나고 나가셨어 그러니까 중학교 너희는 그냥 기말만 보잖아 중간 봤을 거 아니야 수지나 딴 데는 기파랑이야 기파랑 중등 엄마가 하나 틀렸다고 기분 나쁘고 나갔어 기파랑은 다 맞아야 된대 그거 기파랑이야 기파랑 중등 걔네들은 좀 더 센 애들이라고 했잖아 아이씨 하나 틀렸으면 그냥 된 거 아니야 내가 실수 틀렸는지 할 수 있잖아 오 나가셨습니다 100점 아니라고 짜증내서 나가셨어 중등 담아줘와 담아줘와 인출하라는 뜻이야 그 내신 그거도 자 그 다음에 애민정신갑니다 이거는 관동별곡인데 약간 외계어 같지만 오늘 그냥 쭉 설명할게요 이거 외계어 같지만 자 10분만 참아 애민정신 뭡니까 이거 백성을 사랑한다 됐죠 끝 너무 쉬운 거죠 그게 이제 관동별곡 정철인데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었는데 이거 어렵다 봐라 얘들아 천년의 늙은 용이지 천년 먹은 늙은 용인데 얘가 의미하는 게 중위법이 두 개가 더 있어 활용소가 뭐야 활용소 이 소 외워야 된다 이 소가 이 소가 아니겠죠 이 소는 무조건 연못이야 알아들 용소와 며느리바 이런 거 들어봤니 근데 하필이면 저 연못은 항상 누가 들어와 매기가 있겠니 용이 있겠니 항상 연못에 용이 있는 거야 용이 있다가 흥천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저 연못에서 승천해 서가는 게 용이라서 아 설마 연못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맥이 살아요 이러면 그 연못이 너무 값어치가 없자네 용 좀 용 좀 거기 있어야 좀 연못이 값어치가 있자네 그래서 용소 용이 있는 연못 그것처럼 활용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활용소의 물이 노룡같이 용같이 막 물이 어떤 연못에 있는 물이 막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화자 자신이라는 거야 천년 늙은이라는 거야 늙은이 내가 늙은 용이야 난 늙었는데 용같은 기운이 있는 신하야 이게 두 가지 힘인 거야 이렇게 이게 관동별곡이야 이게 고전시가 되게 유명한 거라서 엄청 길거든 엄청 긴 것 중에 너 뒤에 갈까? 뒤에 가야 돼 구비구비 이거 뭐라고 했죠? 음성상징어 맞습니까? 헐어 있어 주야에 흘러내려 밤낮으로 흘러내려 항이 넓은 바다에 이어시니 그러니까 연못에 있는 건 항상 어디로 가니 얘들아 연못은 강을 지나서 어디로 가는 거 섭리죠 이게 바다로 가는 거 해로 가는 게 기본인 거죠 이어스니 풍운을 언제 얻어 그러니까 니네가 고전시가 얼마 어렵냐면 1차적으로 보면 풍운이 뭐야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이렇게 해석하겠지만 실제로는 선정이야 선정 올바른 정치란 뜻인 거야 그러니까 정철은 양반이기 때문에 선정을 좌의정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정철은 임진왜란 전에 좌의정까지 올라갔으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니까 엄청 높은 겁니다 거의 부총리까지 올라간 거야 영의정이 총리니까 그러니까 정철은 되게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선정 백성들에게 올바른 정치 풍운을 언제 얻어 사람 보시면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언제 얻어서 나는 좌의정이야 선정하고 싶어 그러니까 풍운이 있어야 돼 바람과 구름은 원래 벼를 살리는 거거든 그것처럼 풍운을 얻어야 벼 같은 백성들에게 물과 이런 걸 주니까 그래서 선정을 해서 3일 오후 3일 동안 내리는 비를 내리겠는가 3일 동안 비가 내리면 뭐가 좋아요 벼에 좋지요 그래서 3일을 내리고 싶다 선정을 베풀고 싶다 풍운이 있어야 비가 오니까 바람과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니까 이런 얘기의 관동별곡이야 그 다음 음해의 이온풀을 음해의 이온풀 군두리 백성이야 음지 음해가 뭐냐면 음지에 있는 풀들 음지에 있는 풀 백성들을 다 살려내고 싶구나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선정의의 포부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모르겠지만 고전시가가 이런 거구나를 오늘 느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요거랑 요거랑 한번 인출해봐 인출해봐 요거 끝내야 되니까 자 자연과 아까 뭐랬지 자연과 하는 거 자연 자연과 반대라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속세 속세 관련된 뭐니 다 이거 물질이나 벼슬 욕망 이런 것들이 속세고 자연은 뭐겠어 다 물 불 불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자연이겠죠 음 그래서 뭐 이런 거 보자 강호가도 강호한정이다 뭐라고요 강호가도 강호한정은 다 뭡니까 이게 강호가 뭐냐면 이게 강과 호수야 강과 호수 그러니까 자연이야 자연 그래서 부르는 노래 자 요거 간다 요거 간다 요거 요거 10년을 경영하여 별표 요거 또한 지금 원래 선생님이 시조강의가 또 있거든요 시조강의가 있는데 이거 거기도 또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도 배우자 자주 나온다 이거 자 외워라 뭐라고요 10년을 경영하여 갑니다 10년 옛날에도 이런 게 있어요 신기하지 않냐 10년이라고 아까도 10년 지금도 10년 나오지 도영아 너 10년이 뭔지 알아 우리가 살면 그런 거 있잖아 왜 성공하려면 하나 한 분야를 몇 년은 팔아 10년 팔아 너 얼로 팔 거야 되게 중요해 이게 뭐야 장래 희망이고 진로야 네가 10년 동안 연구하고 싶은 게 뭐야 이게 장래 희망이고 진로야 이게 너 뭐야 근데 아직도 없다고 하면 안 돼 1년 조금 하다가 아이씨 안 해 안 맞는 것 같아 1년 하다가 안 맞는 것 같아 6개월 하다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선생님이 약간 그래 난 약간 좀 이렇게 깊게 못 파 아 그래서 좀 문제야 너 혹시 10년 동안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러니까 직업인지 돈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10년을 투자해서 네가 연구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 그게 직업이 되면 대박인 거지 금방 처음 한 거지 그게 뭐야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 의사네 의사가 옛날에 도운 거잖아 희원이는 뭐야 오늘 진로에서 얘기해보자 10년을 경영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뭐야 돈을 떠나서 직업을 떠나서 내가 10년을 이 분이 하면 내가 10년을 팔 수 있다 되게 중요한 교훈이야 그래서 옛날에 나 10년 판 거야 어 있어야지 그게 진로인데 그거 없이 그냥 막연히 난 의사여 이러면 안 돼 의사도 그래서 대학 4년에 인턴에 레지던치까지 하면 그게 10년이에요 영국에서 박사 따는 것도 10년 걸려요 의사도 나중에 전문의까지 가는 의사 고시 볼륨은 10년 걸려요 4에다가 인턴 2년 내가 레지던스 4년 그 의사도 10년이에요 그 뒤에 이제 의사 갔구나 라고 하는 거지 너희는 뭐 할 거야 뭘로 할 거야 뭘로 뭐 있잖아 로봇 공학자야 뭐 하시잖아 저 로봇 저 드론만 10년 팔 거예요 이런 거 없어? 저 로봇으로 10년 팔 거예요 로봇 대사 요새 지금 쿠팡 물류센터에 옛날 같은 경우에 사람께 날랐잖아 이렇게 요새 다 로봇이 날라 아 미쳐 죽어요 일자리가 진짜 로봇들이 착착착 아 야 그 니네 그거 알아 그거? 프라이드 치킨도 로봇이 튀겨요? 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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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가지고 직원 3명을 잘랐대요 그 안에 왜냐면 프라이드 치킨 튀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 튀기라면 튀길 거야? 시간 나 2만원 줄게 튀길래? 얼마나 쩌드는데 그 냄새 아무도 안 한대 베트남 사람도 안 한대 외국인 노종들도 안 한대 로봇이 튀겨요 아 근데 로봇 몸에 좀 튀기는 거 그건 닦아줘야겠더라 뭐 하고 싶어 붕어빵 장사 10년 할래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내가 10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럼 선생님도 있겠죠 난 50이니까 내가 60대까지 10년 이제 할 게 뭘까 고민하는 거예요 물론 난 사교육 국어만 25년 해왔죠 지금 딴 데 갈 수 없어요 지금 못해 아무것도 몰라 국어밖에 몰라 있어야 돼요 어 기도한다 그래 신학으로 가 신학 하나님한테 10년 그럼 신부님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뭐래 한 분야를 10년 안 파면 전문가 안 돼요 도목보라 의식으로 10년 하든 쫄짝 망하든 비트코인으로 10년 하든 하나는 10년 하라고 그래서 자꾸 10년을 경애가 자주 잘 나오는 거라고 이게 근데 10년 제가 팔 게 없는데 이러면 안 돼 지금 있어야 되네 있어 있지요 있어 경영하기 경영하기죠 경영 경영이 뭐냐면 10년을 고려하여 10년을 내가 힘을 쏟아 이게 경영 아니야 경영 초료 3칸 쓰여내니 초료 3칸 이거죠 이거 초가집에 이렇게 3칸 풀로 된 것에 3칸이니까 원 1호실 2호실 3호실 지어내요 기어왔집 아니야 초가집이야 초가집 초가집이니까 얘는 소박한 집이에요 소박한 집 지어내니 나 한 칸 나 한 칸 달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청풍이 뭐야 바람 한 칸 맡겨두고 하나씩 다 1,2,5씩 다 들어갔죠 사자도 들어와서 사람과 자연의 동일시야 이거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동일시가 나와요 무슨 투숙객처럼 똑같잖아 자연과 인간이 투숙객 같잖아 투숙객 얘도 잘 보고 있니 맡겨두고 자 강산 얘도 자연인데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보다 그 강산은 이렇게 산은 너무 커서 강산 그럼 자유물 몇 개 나왔어? 자유물은 세 개 나온 거야 나 빼고 달 바람 강산 는 들일 데 없으니 둘러보고 보리라 이거 자체가 뭐라고 이게 강 호 가 도 강호가 도란 뜻인 거야 그런데 10년을 경여 워낙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림 그려줬네 자 그려봐 인출 이 작품을 인출해봐 예수도 인출해봐 예수도 지금 딱 가리고 방금 배운 거 안 보고 푸르륵 써봐 약속하자 진짜 내신 가서도 인출 많이 하길 바란다 물론 그 내신 선생님이 인출을 테스트를 하실 거지만 인출해봐라 그랬을 때 인출하는 놈과 안해놓으면 못 쓰면 아 얘가 지금 내가 주입할 때 허투루 들었구나 딱 뽀롱 나는 거예요 이거 노력하면 다 되는 겁니다 머리 탓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주입과 인출 이 주입과 인출이라는 단어가 어느 나라 교육법에 나오는 게예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민족 세계에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제일 많이 보내는 민족 어느 민족이야 중화민족이야 한민족이야 일본 민족이야 유태인 유태인 어느 나라야 이스라엘 미국 인구의 2% 그런데 아이비리그의 30%를 보낸다고 하죠 35%가 대학 진학 인구 비율로는 2.5%인데 그 자식들의 35%가 아이비리그를 점령하고 있는 미국을 점령하고 있는 미국을 점령하고 있는 정치인의 80%가 다 아이비리그 출신 그래서 유태인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유태인이 세계를 지배한다 라는 말 들어봤죠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한테 아무 말 못한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잔인하게 팔레스타인 사람을 죽여도 미국은 비난을 못합니다 미국 정치인이 다 유태인이라서 빌게이츠 유태인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 니네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다 유태인 유태인의 공부 방법이 하부르타라는 교육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출입니다 유태인들은 자식이 함께 그렇게 인출을 시킨대요 말로 자 우리나라는 뭐야 야 이건 커피고 커피는 몸에 좋고 안 좋고 어떡 어떡해 알았어 이거 우리나라 교육 유태인 교육 커피인데 너 마셔봤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네 의견을 말해봐 네 의견을 인출해봐 토론식 교육 이스라엘 교육 우리나라는 얘는 이러고 이러고 하니까 외워 이거 한국식 교육 그래서 요새 니네 교육 많이 변한다 니네 때까지는 아닌데 니네 밑에 동생이 중일지 중일 중일부터는 니네 고교 학점제야 학점제고 아이비로 넘어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로 바칼로레아가 뭐야 그게 토론식 교육 너희까지 너희까지는 아직까지 주입식 교육 학원 강사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에서 아이비리그 아이비리그 잘 뽑는 애가 누구야 자기 생각 논리적으로 잘 뽑는 애가 아이비리그 우리나라들은 열나 외워가지고 토익토플 와악 가는 애들 우리나라 아이비리그까지 간대 우리나라 애들이 외대보고 해도 갈 거 아니야 갈 때까지도 열나돌돌해 산하고 애들 다 가 아이비리그 가서 말 한마디 못한다 말하는 대자네 말하는 수준은 다른데 어릴 수준에서 말을 표출했던 애와 주입받고 가서 말하려고 하니까 영어도 딸려 말하는 습관도 없어 가면 꿀벙어리라고 하잖아 우리나라 유학생이 가면 그 똘똘한 애들이 가면 가서는 완전 수줍은 애들 이렇게 된다 말 잘해 요새 애들 말 잘하지만 말 잘하는 게 수다 떠주고 자기 욕망을 말 잘하는 거지 어떤 수건에 대해서 어떤 철학에 대해서 자기 생각 말한 애들은 없죠 말을 그냥 옛날에는 그냥 아빠 용돈 줄 못했지만 요새 애들은 아빠 용돈 줘 이 말을 잘하는 거지 니네가 진짜 말 잘하는 건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너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건 없죠 이게 말 잘한다는 게 좀 달라요 원장님이 그냥 얘기한 거야 인출했지?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거야 자 또 간다 요것도 가볼게 강호사시가 갑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많아 아 망했다 망했다 아이고 작품이 많다 요거 하고 쉽게요 요거 하고 쉽게 쳤다가 오븐 쳤다가 또 작품 많이 알려줄게 고전시가 자 강호사시인데 얘들아 강호죠 강호 강호가 뭐였어 자연 사시가 뭘까 사계절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어? 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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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여름 가을 포시지니야 우리 학원이 사계 강호에 강호가 왜 대유법이냐면 얘들아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 대유법은 뭐지 대유법이 뭐지 대유법 대유법이 뭐죠 작은 걸로 큰 거 하는 거 대유법 강호의 봄이며 강호의 봄이더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미칫다고 미친 크레이지가 아니겠죠 엄청 좋아하는 흥이 속구치는 흥이 절로 난다 탁뇨계변에 탁뇨계변이 뭐냐면 막걸리 마시면 노는 시내가니까 최고의 시내가겠죠 탁이 뭐냐면 탁주다 탁주 탁주가 막걸리인 거 알죠 이거 어휘 알아야 돼 옛날에 우리는 지금 막걸리지만 옛날 사람들은 탁주 좀 한 세발 받아와 이런 어휘 많이 알아야 돼 탁주 탁주 계변 이게 시냇물이야 네 금리너 뭐겠습니까 회 광어 우럭 회 해친 거야 이거 안주로다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함도 역군은 임금님의 은혜 역군은 임금님의 은혜로다 역군은은 그래서 임금이 났잖아 그래서 충의 태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연도 있지만 충도 있다라는 거야 역군은 충 이게 맹사성의 강호사실가 맹사성이 언제적 사람이니 도선 누구왕 때야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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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정승 간단하죠?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는 셧다 하겠습니다 1강 끝 셧다 하겠습니다 뱃뱃빛 어떤 압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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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